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오늘은 여느 내용과는 조금 다른 신장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던요, 유튜브를 보던요 신장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고요 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라든지 신장의 최악의 음식, 이런 자극적인 문구로 많은 분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정보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름 일리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장 건강 상태에 따라서 누구는 드셔도 되는 식품이 있지만 누구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식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신장의 건강 상태나 나빠진 원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식이요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가요 극단적인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다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장에 좋은 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신장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래서 신장을 좋게 하는 식품이 없다라는 것은요 신장을 좋게 하는 약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을 잘 드신다고 해서 신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좀 더 천천히 망가지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식약 동원이라고 해서 모든 약의 근원은 식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신장을 좋게 하는 약이 없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먼저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신 후에 신장에 관한 정보를 보신다고 한다면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명확하게 그 정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장의 우리말인 콩팥은요 젓갈색의 콩같이 생겼는데 팥같은 색을 가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크기는 어른 주먹 정도의 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우리 몸에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필터와는 조금 다르게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은 걸러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은 따로 걸러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혈액 속으로 넣어준다는 점이 아주 다른 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요 적절한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신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모두 신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장과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신장이 나빠질 경우에 우리 몸에 생길 다양한 변화를 생각한다면요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기능과 또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장투석일 것인데요 일명 심부전증이라고 하는데 신장이 신장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혈액을 걸러주지 않게 되면 일주일 내에 100%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신장을 대신해서 혈액을 투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쪽 신장의 기능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면요 기계를 통해서 혈액을 투석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복막을 통해서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투석에 대한 번거로움이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장을 이식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장 이식은 공여자가 있어야 하고요 또 공여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 반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에게 맞는 신장이 나와야만이 이식이 가능하다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흔하지 않는 신장안도 한 해의 신규 환자가 6천 명에 이를 정도로 그 환자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장 건강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저도 예전에 바이러스성 급성 심부전이 와가지고요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고체 여과율이 확 떨어져가지고 혈압도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조금 높은 편이고요 공복시 혈당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요 신장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더 이상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오히려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바로요 혈압은 높은데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장은 병이 생겨도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고 또 가끔 붓는 정도의 증상도요 신장이 많이 망가진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요 뒤늦게 발견되어져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은 그 자체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요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게 되어서요 혈압은 더 높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은 악화되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흡연 습관은요 심혈관 질환자들에게도 치명적이고요 또 신장 질환자들에게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혈압은 높은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당장 금연하셔야 합니다 흡연은 만성 콩팥병이나 신장암이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장을 지키시려면 금연은 필수이고요 또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즉 간접 흡연도 피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철저한 저염 시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저염 시기의 경우가 신장 기능의 악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금 섭취는요 하루에 5g 미만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고혈압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데요 죽염 같은 소금을 먹어서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요 신장의 기력이 약해져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무분별하게 따라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콩팥을 통해 몸의 염분과 수분을 적절하게 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장이 나빠짐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배출이 되지 않게 되면은요 염분과 수분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고혈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성 콩팥병 환자의 부종은요 대개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이 붓는 특징이 있고요 또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게 되는데요 아침에 잘 맞았던 신발이 꼭 끼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나타난다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혈압이 높아지고 있다면 무조건 신장 건강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것이 신장 진환을 일찍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속 환자의 5년 생존율은요 약 60% 정도로요 암환자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특히 당뇨로 인한 말기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요 5년 생존율이 54%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흔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요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도 필요하지만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싱겁게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짜게 드신다고 해서 신장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은 경우라고 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장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현재 신장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